여성들의 활동 영역은 암벽등반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성들의 전유물 시대는 지났나 봅니다. 북한산의 인수봉은 암벽등반의 세계적인 명소로 꼽히고 있는데 산악인들에게 좋은 훈련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끈하게 솟아오른 화강암 암벽이 등반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주변에 명산이 많아 젊은이들이 마음껏 기상을 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